자 그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두툼의 대결 시작이 됐습니다 정유미 3구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하나 선수가 초반 분위기만 잘 잡으면 정유미를 힘들게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김하나의 서브 3구 김하나의 서브 네 저 백핸드 스매시가 상당히 위력적입니다 자 포핸디로 마무리합니다 김영석 감독이 기대하고 있었어요 김하나가 앞서 있습니다 김하나의 서브 김하나enfasmine 김장 김하나 김사부 아우 2번 플릭이 들어갔기 때문에 좋은 젠틀 푸시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엔 강하게 성공 너무나 지금 박진감 있는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게임 포인트 김하나 서브 득점 3군 하나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백핸드에 찬스볼을 주면 안 돼요 네 네트 맞고 들어 네 움직이게 만들어야죠 포핸드로 써 있습니다 포핸드 탑 스피인 자 두번째 게임 득점이 없는 김하나입니다 자 네트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0대5 정유미 받아 쳐 정유미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나갔어요 두번째 게임 넉넉한 리드 아우 날카롭게 들어갑니다 1대7 서브 득점 김하나 오 좋아요 백핸드 이스 맨 7대3 자 헬를리가 이어져요 빨라요 자 이 속도 잘했 기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핀풀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랬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2대3 정유미의 서브 나갔어요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트 네트 잠시를 줄여야 되겠습니다 살렸어요 맞받아 칩니다 정 정 지치 patience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제 오늘 마지막은 이걸로 공격해서 이동하고 다행이지 이제 이걸로 나이스 서브 자 3두 서브 득점 서브 득점 이번엔 파닝 해네스 이번엔 파닝 해네스 하이 추격하는 김하나 기사부 7대 5 두점 앞서 있는 정유미 백핸디 탁 조금더 변화를 주고 넘겨야 되겠습니다 야 이번엔 좋았죠 정유미의 디펜스 정유미의 디펜스 아 정유미 그러나 정유미는 리드를 시키고 있습니다 한점 차로 추격을 허용했는데요 정유미의 선제공격 정유미 바로받아 정유미 바로받아 예 예 다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